10월 한 달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경험하셨나요? 앞으로도 지켜주실 하나님께 기도로 시작하는 11월 되시길 바라며 만나스토리 시작합니다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은 강의로 만나는 생생한 신앙이야기로 진행됩니다 30일 수요일에 진행될 수강생 시간에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11월 초하루 기도회가 11월 2일 시온성전에서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한 초하루 기도회는 공간파고스 3층 프라미스 홀에서 단임 목사님과 함께 진행되는데요 온 가족이 함께 기도하며 11월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소식입니다 중고기도 사역부 10월 시드기도회가 29일 화요일 피스홀에서 진행됩니다 만나교회 교우들의 사업장 정보를 공유하는 교우 사업 목록을 받습니다 사업장 정보가 변경된 분들도 작성 부탁드리며 2, 3층 필경대와 앱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하나님 동산 나무생각 11, 12월호가 출간됐습니다 1층 파고스 서점에서 구입 가능하며 주일에는 2, 3층 로비부스에서 판매합니다 모든 신청은 2, 3층 로비부스입니다 앞으로 만나스토리는 홈페이지와 만나교회 앱을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만나교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첫 화면에 보이는 만나스토리 배너를 클릭하시면 유튜브를 통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핸드폰에 만나교회 앱을 실행하고 나오는 처음 만나스토리 배너와 영상탭을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어려우시거나 궁금한 내용은 2층 안내데스크를 통해 문의해 주세요 본질적인 예배에 더욱 집중하기 위해 만나스토리도 변화를 시도합니다 우리의 변화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기를 소망하며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